사랑합니다. 그럼, 이스라엘을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그럼, 이스라엘을 받으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우리 손잡고 계시잖아요. 우리 위하와 함께 마음을 믿는다면 어떤 영국도 계시잖아요. 왜 이런 슬픔 잘하는지 원악하지 마세요. 당신이 믿는 것 고마워 주님의 하늘에 너무 많은데 감사하세요. 너무 영국이 믿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무런 기초 환자 있을지라도 당신이 믿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과 함께 할 때 믿는다면 악한 공감도 가질 수 있잖아요. 고마워 오늘 함께 하신 우리 형기 선배님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준비한 것은 사실 더 많이 있었지만 오늘 시간 단계에서 너무 멀리 가야 되고 다음에 또 우리 서천에서 또 아니면 세대에서 또 불러주시고 불러주시면은 저희들이 참지자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나님의 고향 많이 왔었죠? 다시 한 번 성균 씨의 귀한 우리 펀네스 클럽 우리 아버님의 박수와 함께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우실 목사 나오셔서 축제 주심으로 오늘 일을 마치겠습니다. 끝나고 광고 드릴 말씀은요 다음 주는 생제일교에서 있고요 그 다음에 간식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맛있게 교제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위하여 다시 한 번 옆사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귀하시는 애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한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여 예수를 믿는 아버지의 모임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프로는 아니지만 이렇게 맑은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해 주셔서 하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기뻐하여 주시고 언제든지 저들이 세워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고 또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이렇게 또한 주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온 성도들과 이렇게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섬기는 저들을 기뻐하시고 저들에게 힘을 주시고 항상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더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직장과 기업도 더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또한 아버지 임천교회 또한 지원교회 우리 세도지일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런 남다른 사명 가지고 목요일 저녁마다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들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이 밤도 평안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급진하신 사랑하신과 성경님의 감동감아 내주 교통하신 역사와 은혜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귀한 자를 통해서 영광 걸린 우리 아버지 지원교회 임천교회 우리 세도제일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렇게 예수 믿는 아버지들의 모임인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저들과 가정과 기업 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하하옵나이다 아멘